네 그냥 어차피 적수만 하는 게 매일이 적수만 한 잖아요 오늘의 돈은 가셔가지고 그냥 코에 걸면 코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제목으로 일단 접수를 해 놓으시는 거잖아요 제목 없으면 그냥 무죄하고 내셔도 돼요 네 무죄해도 되고 그래도 돼요 솔직히 한 번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드시다가 중간에 바꾸셔도 되니까 이렇게 잘 만드셨는데